미국 해양대기청 GFS를 살펴보면 979hPa의 3호 태풍 개미가 남중국해에서 7월 17일 저녁 9시경에 발생하여서 베트남 단안과 중국 하이난나오 섬을 사이를 거쳐 지나가면서 베트남 북부 하노이와 중국 남부지역에 상륙할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해양대기청 GFS에서는 7월 20일 오전에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에서 4호 태풍 프라피룬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였으니 이 또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폭우 소식입니다. 3주 이상 계속되고 있는 중국 남부지역 물난리로 중국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기록적 폭우로 결국 우려가 되었던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둥띵호수의 재방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2020년부터 전세계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산샤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시선이요. 과연 이 산샤댐까지 2020년과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의 폭우로 인한 물난리일까요? 물론 2020년 당시에는 정말 그 폭우의 피해,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때 당시와 비교하면 큰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걱정이 되는 이유는 최근 산샤댐 주변과 스천성 일대에서 계속해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군발 지진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 2020년에 역시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반복되어지는 주장을 살펴보면 이 중국의 산샤댐이 건설된 이후에 지진은 계속해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 홍수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로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산샤댐은 양쯔강 중류인 후베이성 이창시, 산더우핑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국의 토목 전문가는 이 산샤댐이 붕괴될 가능성은 정말 0.01%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산샤댐은 지진의 구조가 이 튼튼한 산더우핑을 선택해 건설했으며 4기 완공 이후에도 끊임없는 보수공사를 거쳤기 때문에 산샤댐이 무너질 위험은 전혀 없다. 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산샤댐 붕괴 이전에 그 이전에 이미 우려가 나왔던 얘기가 바로 지진이었습니다. 이 총 저수량 393톤의 산샤댐이 엄청난 무게로 집안을 눌러서 지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댐에 투입된 46만 톤의 철근 콘크리트 무게와 이 막대한 물의 압력이 합쳐지면서 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산샤댐과 지진 산사태와의 연관성을 의심해 볼 만한 사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산샤댐에서 멀지 않은 스촨성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120여 명이 사망을 했고 두 달 뒤인 8월에는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해 26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스촨성과 산샤댐 인근 지역 2창 주변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보이는 것은 산샤댐 건설 이후 지진과 산사태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산샤댐이 저장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물이 인근 집안을 흔들리게 하는 것 같다는 걱정이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댐이 무너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과거 1975년 8월 중국 허난성을 덮친 초강력 태풍 나나로 인해서 화이허강 유역에 큰 홍수가 발생을 하면서 반차오 댐을 비롯한 주변 62개의 댐들이 연달아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중국에서는 1975년 8월에 발생됐다 해서 758 대홍수라고 불리는데요. 이 758 대홍수 사태로 인해서 23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680만 채의 주택이 붕괴 침수가 되었습니다. 지진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한 것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지진의 거리입니다. 가령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오늘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너무 멀다. 인도네시아에 영향을 줄 수 있겠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 경우에 서로 간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좀 살펴봐야 하겠지만 오늘 7월 11일에 바누아투에서 지진이 났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월 말에 바누아투에서 규모 6.3이 난 것이 현재 계속해서 영향을 줄은 것이 아니냐는 지금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들이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대한민국과는 상관이 있겠느냐. 이러한 지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거리를 두고서 주장하는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바누아투에서 지진이 났을 때 인도네시아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는 그런 거리의 개념과 지구라는 거리의 개념은 다른 겁니다. 지구는 하나의 유기체로 한 번에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규모도 그렇습니다. 4년 전부터 항상 주장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계속 나고 있죠. 아까 보니까 오늘도 후쿠시마에서 어제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났었죠. 어제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났고요. 지금 방송 중에 필리핀 쪽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지금 발생했다는 속보가 떴는데요.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또 지진이 났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보면은 지금 필리핀에서 아 필리핀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네요. 위치도 지금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민다나오 남부쪽은 건드리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쪽에서 나는 지진은 일본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행히 약간 비껴난 서쪽으로 약간 조금 비껴났지만 그래도 기존에 민다나오의 다바오 쪽하고 멀지가 않습니다. 필리핀의 규모 7.1 증원의 깊이는 620.1킬로 굉장히 깊죠.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지금 지진 소식이 있네요. 안 좋은 소식이 도야마 도야마의 지금 규모 4.9 증원의 깊이는 저기 얼마죠? 10킬로 페루에서도 규모 4.8이 낮고 굉장히 죄송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규모 3.0 알래스카에서도 규모 3.4 지금 필리핀 규모 7.1 이후로 알래스카 3.5 캘리포니아 3.0 페루 4.8 일본 도야마 4.9 계속해서 지금 이게 보면은 오늘 오전에 보니까 지금 일본 이즈제도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핫지 조지마의 6월 25일 지진이 7월 6일 제가 이걸 외울 정도라면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렸었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규모 저기 그 뭐죠? 6월 25일 날 핫지 조지마의 지진이 도쿄로 다가서고 있다. 점점 그 핫지 조지마의 규모 얼마였죠? 하여튼 핫지 조지마의 지진이 7월 6일에도 발생했는데 도쿄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지금 이즈제도에서 또 4.5 오늘 오전에 지진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2시간 뒤에 필리핀의 7.1 그리고 10분 뒤에 알래스카에서 3.5 그리고 10분 뒤에 캘리포니아에서 3.0 그리고 20분 뒤에 페루에서 4.8 그리고 6분 뒤에 일본의 도야마에서 규모 4.9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게 최근에 굉장히 이상기후부터 시작해서 지구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깊게 아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